오늘은 유혹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라는 것이 왜 오는 것인가 또 유혹을 알지도 못하고 유혹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유혹을 알면서도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을 이기는 법,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가 그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번역이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시험은 유혹한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하는 시험, 넘어지게 하는 시험, 소위 말하는 폐일하죠. 타락하게 하는 시험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그러한 분이 아니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폐일하죠라고 해요. 폐일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시험은 도키마조로가 하는 시험으로써 시험에 합격하여 인증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아니에요. 왜 그런 시험을 하시니까? 그 믿음을 통과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 그 조상이 별처럼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고 인내가 소망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미혹해서 항상 마귀는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영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항상 같이 양날개로 임해야 돼요. 영성만 너무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러나 너무 지성, 지식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 바리세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야 위선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말씀 중심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심과 임자심과 나타나심이 동시에 양날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왜 우리는 유혹받아야만 하는가? 유혹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유명한 호킹 박사는 미래 인류가 멸망할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자칫 잘못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르비치 소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단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걱정스럽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부여해줬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의지대로 사람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로 새로운 무기를 발견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컴퓨터를 장악하고 해서 인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인류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로봇을 만든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선별적으로만 조정할 수만 있다면 절대 인류는 그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유혹이라는 걸 외우느냐 유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유혹도 없습니다. 뭐 선택할 자유가 없는데 인간의 자유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게 자유의지.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속임수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아니야. 먹어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이거예요. 믿지 않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죽음을 맛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죄와 죽음의 법 사망의 법에 그 굴레 안에 씌어져서 사람들이 다 썩어지고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죄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 속에 노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첫째는 속임수예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두 번째로 한 번 속으면 그 다음에는 퇴락을 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엇이 왔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안 됐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그러한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철학, 자기 이념, 자기 생각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중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대가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미혹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의심 속에서 결국은 덫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음에 넘기게 됐다 이거.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영혼은 심판에. 결국은 영혼한 지옥불에. 나중에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부활하여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 속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첫째는 속은 대가로 쾌락은 준다 이거예요. 쾌락. 두 번째는 왜. 그 쾌락이 지속되느냐. 아니요. 쾌락을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고문이 오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그냥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야. 병을 주고 사고가 나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여러 가지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불순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노예짓 당하고 고문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재산 뺏기지 육신의 건강 뺏기지 모든 가정도 뺏기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유혹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사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진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까발라지는 거예요. 까발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다림줄이 돼야 돼요. 다림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판단 기준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념들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서 다른 이상하게 말씀을 삐뚤어서 속이는 겁니다. 어떠한 사상적인 이념, 불신자들이 나는 공산주의, 나는 사회주의, 나는 민주주의 어떠한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마음대로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겠어요? 힘 좋고 무기 가진 자가 다 모든 걸 차지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발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유지가. 그러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또한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 세계에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야.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검사가 그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판사가 판단해서 형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변의 법이라는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추리옥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귀례를 지키며 내 법을 지키며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하니라. 그래서 치료라는 건 뭐냐. 병이 들고 나서 치료하는 건 이건 명의가 아니에요. 진짜 명의는 병들지 않게끔 예방해 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식이요법 잘하시고 운동요법 잘하시고 체중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잠을 잘 때 몇 시간 자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 것이 좋고 또 식이요법 중에서도 어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만성대사성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해주는 것이 명의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병 와서 약 주고 말이야 낫게 해준다면 그건 둘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내 귀를 지키라 이거야. 내 말씀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병들지 않냐 한 거야.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를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하게 너희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나는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거야. 그러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일단 진리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이제는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우리도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진리밖에 없다 이거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진리보다는 한 단계 아래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진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충만히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쟁터로 가셨어요. 전쟁터로. 마귀와 싸움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되고 이거 착각이라 이건 착각. 성령에 임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전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광야에서. 금식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마귀가 달라들었느냐. 금식이 끝났어. 40일 금식이 끝나고 몹시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연약할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뭘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미혹이 일어났다 이거입니다. 미혹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과거에는 세상이 내 친구였어.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내 옛사람이 내 주인이야.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뒤바뀌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 친구여 내 왕이 내 원수라니까.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군인이 아니에요. 예수에 속한 그날부터 우리는 운명적으로 마귀와 원수와 대결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는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싫든 아니든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세요. 그 사령관의 명령은 뭐예요? 세상을 깨부시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예요. 각색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저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강박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적할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영역이 여러분 두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타협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하지 맙시다. 틈만 있으면 공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히틀러가 속여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평화협정 했잖아요. 베트남이 말해요. 파리협정 거기에서 우리 전쟁 안 하고 우리 평화합시다. 바로 몇 개월 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 영적 세계라는 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마귀와 타협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와 타협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귀하고 좀 이렇게 잘 화합해라.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귀의 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뭐 했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마귀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이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법조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한 번 판사가 이걸 딱 재판을 한 것은 그 사건에 있어 다시 재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너는 지옥불로.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뿔이 났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역한다니까 이게. 그런데 사람은 아직 심판이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사람은 아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때까지. 이제는 단발마의 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미역하고 거짓말하고 또 음행하게 하고 술 취하고 방탄하게 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게 하고 세상에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화와 부귀 영화와 세상의 어떠한 명예를 탈취해서 이것을 주물어 말미암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입을 맞추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세상에 이름 날리는 연예인들 가운데 영혼을 파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야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마귀와 결탁해서는 안 돼. 마귀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뭐예요?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물도 갈아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성령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광야에서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전쟁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하기 전에 좀 마귀하고 싸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금식을 해야 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기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에는 나가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가운데 임하는 모든 정력과 악습과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금식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중독에 걸려서 말이에요. 게임 중독, 말 달리는 경기 있잖아요. 거기에 중독된 사람도 엄청나더라고. 또한 영상물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걸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코가 꽤 뻔해. 한 번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 중독. 이게 난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정치가들, 연예인들 말할 거 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마귀가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범죄하면 이것이 코가 깬다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귀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는 미혹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마귀의 삼지창을 우리는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외군이 침로해서 열흘 만에 평안까지 그냥 점령했을 때 유일하게 싸워서 한 번도 지지하는 장수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위대한 장군. 23전 23승이에요. 12척으로 300척을 전멸시킨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질전쟁은 하지 않는다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난중일기를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아.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오. 똑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마지막 노량해전 때 12시에 천지신명을 향하여 기도한 예수님과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나는 죽기로 작정했사오니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넬슨 제독도 이순신 장군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유명한 도고헤이 일본 제독 그 유명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완전히 까부신 그 도고헤이 감독은 넬슨과 난을 비교할 수 있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는 난을 비교하지 마다. 그분은 감히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도 없다. 그만큼 사령관을 잘 만나면 그 부하들이 행복한 겁니다. 거반 몇 명 그냥 다치지 않았어요. 이 외군들은 사실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 조선 전쟁 때 많이 죽었어요. 외군들도. 그러나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장군은 태반이 살았다. 태반이 살았다. 태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 그분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마귀를 이기시되 완전히 머리에 머리를 밟아버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라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한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백전백승에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이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이 수많은 적들을 가려 3만 명 이상 되는 적들을 완전히 천멸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바로 그가 와서 너에게 이렇게 말이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석해 주셨다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시라니까.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야.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대장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신 득의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놓으신 그 의의를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부같이 얘기해 주신다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죄는 완전히 사해져버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돼서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 알려주신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미 심판이 끝나면 판사가 이 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한 것을 놓고 심리에서 판결을 딱 하면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법에서 나온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정개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받고 이제는 마귀는 완전히 패한 자요. 이제는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더 이상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 세 가지가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육신의 정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다 이거입니다. 먹음직한 거.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떡이 아니라 이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는 말씀이야. 이것을 받으면 이것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된다 이거야.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양식이 돼요. 세상을 이기는 양식이 된다 이거입니다. 힘이 된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스포큰 워드 그러니까 말로 음성으로 전해지는 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록된 말씀이야 이거. 성경 66권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이 지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종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드리라.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말씀했을 때 나는 그 짓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정력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다니까.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선도 아니면 또 일본도 백제도에서 일본도를 갖잖아요. 사무라이 검. 이게 원래 백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백제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긴 장검이잖아요. 쫙 뽑는 거. 이게 왼쪽에다 칼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서 목을 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그 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짧은 검이에요. 40cm. 좌우의 날선입니다. 좌우의 날선. 도가 아니고 검이에요. 도는 한쪽만 날이 있어요. 그런데 검은 무슨 용이냐. 오른쪽에 찹니다. 왼쪽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 그리고 오른쪽에 차서 그대로 빼서 그대로 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바로 원수의 심통. 이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백병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팡 튀어나오면 그 말씀의 검이 그냥 자자자자자 들어가서 그 원수들을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한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와서 모든 대적자들이 초계같이 그 말씀의 검으로 죽어 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잇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생각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가까이 왔을 때 검을 뽑아 찔러 염통을 꿰뚫으므로 마귀는 쓰러져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승리의 비결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이야 안목의 정력 과시용이야 과시용 이 마귀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에 세고 너 이거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말라 이거야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순회 전도단은 항상 뱀 독사를 닮은 그릇을 가지고 가서 성경에 요한복음 아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서 뱀을 집어 야 뱀 집어요 독사를 집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 믿으십시오 하다가 물려 죽었다 이거야 한 번 두 번은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물려서 죽었다 이거 실제야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말라 과시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전도 그 두레네 섬인가요 그 전도를 갔을 때 그 덤플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그 독사가 와서 팍 물었잖아 그런데 죽지는 않는 거야 죽지를 뱀을 집었는데도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신이구나 신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 그 원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입니다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말이야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아니 이게 이 낙하산이 꼬여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야 보조낙하산도 안돼 그러니 영락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에서 한 50미터 정도 올라갈 때 갑자기 땅에서 뭐가 펑 opera하면서 그 폭발의 기운으로 몸이 붕 뜨면서 살짝 가라앉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어린아이가 16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 내가 우리 또 간증도 있잖아요 몇 층에 떨어졌어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러나 그 능력을 보란듯이 과시하지 말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과시욕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마지막으로 탐심에 대한 유혹이야 탐심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너희가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는 아이가 천사의 능력밖에 안 되잖아 사실은 마귀는 원래 그룹 천사야 그룹 천사 찬양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과시해서 내가 무뼈로에 저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길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땅에 꽂혀 버린 거 아니에요? 이 하늘의 계명성이여 너 왜 하늘에 찍혔는 거 말이야 땅에 찍혔는 거 결국 마귀는 사단은 과시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를 믿지만은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여 종처럼 되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혹이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 곧 명예욕 권력욕 음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시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시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제는 그리시도의 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넘어와서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시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시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옛 사람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시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